반유 선생님의 솔직 리뷰 코슬리 무선 핸디 청소기 안녕하세요 반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코슬리에서 나온 무선 핸디 청소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성 디자인 뿜뿜하는 아주 예쁜 무선 핸디 청소기구요. 내가 앉은 자리에 그런 흔적을 바로바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간편함이 가장 매력적인 그런 핸디 청소기입니다. 일단 디자인 진짜 이쁘지 않나요? 약간 진짜 꽃병 같은? 진짜 손반에 올려놓기만 해도 정말 우아함이 느껴지는 그런 다크 펄 그레이의 유산형 디자인입니다. 진짜 일단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어디에나 둘 수 있는 미니멀한 사이즈구요. 진짜 이제 우리 요즘에 진짜 신박한 정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잖아요. 네 진짜 미니멀 라이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테이블 그리고 뭐 소파 침대 뭐 자동차 어디에 있든 네 진짜 내가 있었던 자리는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그런 핸디 청소기구요. 진짜 어디에나 놔둘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이런 핸디 청소기는 흡입력이 떨어진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13 헤파 필터라는 그런 필터를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미세먼지 크기의 그런 먼지들까지 99.97%까지 걸러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보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손이 또 닿지 않는 곳에도 네 이렇게 잘 팍 받아들일 수 있는 틈새 노즐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USB로 충전하시면 되구요. 네 이게 바로 틈새 노즐을 지금 제가 아 네 지금 열었구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체 딱 해가지고 끼워서 쓰시면 됩니다. 아주 간편하죠. 그래서 뭐 창문 틈이라든지 아니면 소파 그 이렇게 모서리 쪽 그런 쪽에도 아주 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먼지까지 싹싹 다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가게에서도 뭐 집에서도 진짜 저는 이제 자동차 세차할 때 안에 내부 세차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서리 쪽 이런 쪽에 아무래도 우리가 진짜 손이 잘 닿지 않고 청소기가 저까지 잘 안 닿잖아. 소리도 아주 좋죠. 네 말끔하게 이렇게 다 깔아들이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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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장 보편적인 타입 C 충전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하시면 되고요. 진짜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코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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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하나